오늘은 산 계곡 한가운데에 있는 얼어붙은 호수에 놀러왔어요. 여기서 스케이트를 타면서 놀거에요. 히말라야 산맥에는 이렇게 계곡에 얼음이 얼어서 다들 겨울이 되면 스케이트를 타면서 놀아요. 저도 그 중 하나고요. 이렇게 초보 연습을 하는 친구도 있고 아주 능숙능란하게 묘기를 연습하는 친구들도 있어요. 재밌겠죠? 저는 이렇게 자연물 호수에서 스케이트를 타는 건 처음이라서 굉장히 익사이팅하네요. 이렇게 또 들어가고 싶어요. 감사합니다.